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아마 이거는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여기 준비한 우리 낙타 거미 메이팅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란티라는 낙타 거미 그리고 이거는 골든 헤어리 라고 하는 낙타 거미가 있는데 이 친구 딱 골든 헤어리는 안하고 그란티 이 친구들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얘가 진짜 크거든요 와 여기 보면 진짜 큽니다 얘가 확실한 거는 얘가 수컷이고 짝짓기가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이거 발발 떨어요 그래서 좀 수명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암컷으로 추정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국내에 자료가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한번 합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요요요요 요 요 stain 자 이렇게 합사를 이렇게 하고 오오오 오우 야야야야 어 야야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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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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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너무 사납다 야 이거 뭐 쫙지 끼고 뭐고 그냥 바로 바로 공격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와 아 얘네는 거미줄 같은 걸 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란투라처럼 뭐 스태핑이나 그런 거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겁을 먹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좀 자연스러움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아 이거 이제서 한국에서 진짜 어려운 거구나 보시면은 이렇게 앞다리를 슉 와가지고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까지 나요 와 약간 차마 이거의 정을 주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선은 이 친구가 성향이 굉장히 좋지는 않네요 착하진 않아요 지금 이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물리면은 아 절대 물리고 싶지 않아요 아 얘네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그란티는 절대 안 돼요 아 골든 헤어리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암수 부분도 안 되고 골든 헤어리는 암수 부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얘들아 골든 헤어리는 그냥 그거를 해야 돼요 뭐지? 토너먼트? 토너먼트가 아니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골든 헤어리 낙타 거미가 턱으로 지금 귀뚜라미 찢어서 먹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얘네 진짜 비주얼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야 야 진짜 얘 엄청 화났어 야 귀뚜라미나 먹어라 화났으면 여깄다 여깄다 야 여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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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옳지 아 이거 맛있다 옳지 어이 야 먹여주는 거 먹네 그리고 엄청나게 싸넣었던 이 친구에게도 그럼 줘볼게요 짝지 끼는 뭐 건너갔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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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이로 엄청 강하다 나 핀셋으로 좀 느꼈는데 좀 뭔가 이렇게 긁어내는 느낌 되게 딱딱한 물체로 긁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자 굉장히 아쉽지만 낙타 거미 번식은 뭐 시도하려고 마음 먹은 지 한 10초 만에 그냥 바로 바로 끝 다음 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먹이는 잘 먹네 오케이 hehehe 네